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점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싹 훅두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전서 후서 같이 할 수 있지만 아 여러분 여기 강의계획서 받으셨죠? 네. 강의계획서 있죠? 요걸 강의계획서. 저는 붙여놨는데 아 안 남아드렸구나. 강의를 이렇게 할 거니까 강의계획서를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사도바울을 통한 해결책 솔루션, 솔루션 해결책이죠? 를 진행하는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대한민국이나 전세계나 가장 문제 있는 교회, 가장 아주 그냥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서론 부분 보시죠. 서론. 서론. 고린도 전서 서론. 고린도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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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가 쭈리기도.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여기가 스파르타. 스파르타. 여기가 에덴. 아덴. 아덴이라고는 아테네. 아테네. 소우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을 비롯해서 활동하던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 그리스가 있고 그 위쪽이 마게도냐.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마게도냐 출신.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 그래서 빌리포 지역 있죠? 빌리포 지역.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대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느 한 도시에 자기 이름을 붙인대요. 그래서 이집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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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덱. 뭐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었어요. 아. 저거 너무 잘하니까. 주문 들으기 시작한 건데.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70인력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푸톨레미우스. 푸톨레미. 레미우스. 푸톨레미. 푸톨레미는 뭐 하다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다른데. 푸톨레미가 여기에서 70력을 번역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열두지파. 열두지파죠. 우리는 팔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시비지파가 있어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열두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섯 명씩. 여섯 명씩 뽑아가지고 구약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오 성경.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기에서 쭉 해가지고 인도 북부까지. 인도 북부까지. 이렇게. 인도 북부까지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빌리포스 2세가 점령을 막 해. 그러니까 아들 알렉산데더 왕이.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나도 정복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정복하면 나는 뭐해요. 이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쭉 여기에서 이제 70인역. 그래서 여섯 명씩 열두지파에 뽑으니까. 60명에 둘이니까 72명이잖아요. 그래도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 이거를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72명을 봤어요. 72명. 자 어쨌든 고린도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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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어요. 고린도. 고린도 지역은 여기 있어요. 이 고린도에는 세계 7대 불가사리. 나는 불가사리. 아주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한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아프로디테라는 것은 영어로 쓰면 비너스가 돼요. 비너스요. 우리가 비너스 잘 알죠. 비너스는 뭐 속옷이 있더라고요. 그 비너스가 사랑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저 언덕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2천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2천명 여사제가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창녀의 창녀. 그러니까 사랑의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비너스가.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신. 사랑의 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신전에는 2천명이 우리 목사 전문사들처럼 숙식을 하면서 생활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이 요시법에서 식당에서 알바한다든가 일하려고 하면 건강보건증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치요. 그거 보건소 가서 확인 받아야 되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을 거룩한 성창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창녀. 성창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창녀로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하는 성창이 돼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머리를 팍빵 밀었어야 돼요. 산빨. 머리를 팍빵 밀었. 그러면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보금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저 청량리 가서 거기에 윤락하는 분들도 전도. 전도해봤어요. 전도할 거 아니에요. 최일도 목사님도 하고 계시고 김도진 목사님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전도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분들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팍빵 밀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이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와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팍빵 밀고 있으니까 누가 뭐더라도 창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상담학에서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년이 유혹했다고 생각해요. 그년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 여자다.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유혹했다고 생각해요. 부인이 바람을 피면 그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자의 외도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자는 마음을 줘야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남편 밥 안 차려줘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부부관계 상담할 때는 두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남편 밥 잘 차려주냐?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 부부관계 잘하냐? 딱 두 가지만 물어보면 그 부부 사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마음이 있는 부인은 밥을 잘 차려줘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들면 안 해. 밥도 안 차려줘요. 영업 끝났다. 그날 영업 끝났다. 부부관계 안 해요. 딱 두 가지만 물어보면 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남편을 그 두 가지가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밥을 안 차려줘? 밥을 안 차려줘. 화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안 해요. 화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두 가지 문제가 부부 사이를 망가뜨려 버려요. 어쨌든지 간에 머리를 팍팍 밀고 교회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눈총을 줘요. 저년이 저 여자가 아니에요. 저년이 내 남편을 유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눈총을 줘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머리를 팍팍 밀었으니까 한눈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쑥득거리는 거예요. 저 여자 그렇대. 이렇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유일하게 여자들에게 지시한 것이 있어요. 뭐죠? 머리에 뭘 쓰라고? 수건을 쓰라고. 그래서 지금 수녀들 보면 머리에 수건 썼잖아요. 그렇죠? 미사포. 그리고 이 수건 완전히 이렇게 모자처럼 뒤집어 쓰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머리카락이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저들 다니다 보면 수녀들 중에 그 모자 같은 걸 뒤집어 썼는데 이만큼 남기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량수녀. 불량수녀. 하나도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미사포가 거기서 나온 건데 빡빡 밀었는지 파마했는지 모르도록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건을 쓰는 거예요. 수건을 안 쓰면 막 사도바울이 이 남편을 욕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팔당댐이 말랐었어요. 팔당댐. 팔당댐이 마르고 나니까 별게 다 있어요. 뭐 자동차 타려도 나오고요. 침대도 나오고요. 그런데 돼지 머리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돼지 돼지 한 마리를 배를 가르고 그거를 그냥 무당을 이렇게 뒤벌주고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지역도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통돼지니까 아깝잖아요. 통돼지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몰래 시장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부정된 짐승이니까 짐승이 되새김질을 못하면 그거는 부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이렇게 쪽발이 돼 있어야 돼요.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상징적으로 풀면 나눠져 있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구부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건 부정된 사람이에요. 그건 부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짠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든 작든 믿음과 행함이 믿음이 크든 작든 똑같으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레바퀴가 하나는 크고 하나가 작으면 자꾸 맴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그래서 우상의 재물 고기를 사서 먹었는데 이게 우상의 재물이야. 이 무당이 부작거리 한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가 우리 꼭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이 질문해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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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 신학을 하면 성경을 쭉 분석을 하니까 성경이 화면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케이블 방송이 많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는 예수님 그러면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 인자하시고 어떠신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렇게 상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CTS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갸름한 얼굴에 예수님 나오시죠? 그게 예수님 얼굴이 맞아요. 그게 예수님 얼굴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은 여러분들은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의 얼굴 이렇게 신학 과정 중에도 그게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예수님 얼굴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분들이 예수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렸을 거 아니겠죠. 특별히 카타콤이라면 지하 공동유지에 피신을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벽화로 그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걸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을 했는데 여러분 달력이 나오는 그 게륭한 얼굴의 예수님 그게 맞아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뭐 어떤 때는 흑인 주의에 원숭이 닮은 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온 적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달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예수님의 실제 얼굴에 금접한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많은 카타콤이 나가지고는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그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합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금접하게 이제 오카녹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1서 1장 1절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자랑해. 자랑. 나는 이게 제일 부러워요. 부자가 된 사람 부럽진 않아요. 그런데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음껏 써보고 싶어서 돈 팡팡 써보고 싶어서 목사님들 중에 회비를 내요. 우리는 이렇게 교단이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는 개혁총회 우리 지금 학교가 개혁총회 그다음에 거기에 또 뭐 합동총회 통합총회 이렇게 했잖아요. 교단 총회 노회 시차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직이 그런데 이제 노회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노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세례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노회비가 책정이 되는데 2만원 한 달에 2만원 3만원 이런 데도 있고 우리는 뭐 7만원 한 달에 7만원씩 내고 있는데 한 달에 2만원 회비를 못 내서 목사직에서 재명이 돼요. 죄를 지어서 목사직에서 박탈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만원 회비를 못 내서 재명이 돼요. 그 있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죄를 지었어. 그거는 재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2만원이 없어서 그 수많은 연단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7년을 신학을 해요. 7년을. 학부 4년 대학은 3년을 해요. 그렇게 하고도 남은 분들이 목사가 못 되고 떨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공부만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생 때 간염에 올렸어요. 죽는다고 선고가 났어요.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드디어 목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보면 그때 나도 아팠었지. 위로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보면 나도 그때 물질이 너무 어려웠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목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한 달 2만 원이 없어서 목사집에서 짤려.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데요. 돼야 되겠죠. 나도 그래요. 나도. 나도 그래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이건 자랑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여러 번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열교회 열교회 우리 노예 열교회 회비는 마지막 정산하는 달 우리가 총회가 4월이니까 3월에 열교회 회비 못 낸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내드리겠다. 얼마나 좋아요. 죄 지어서 목사 잘렸어. 그거는 마땅해요. 회귀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쓰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 달에 2만 원이 없어서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는데 잘리면 안 되잖아요. 부자가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권사가 있을지어다. 아이 신학교도 이런 걸 다 해보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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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부흥사거든요. 부흥사는 제가 벌써 20년 아까 학장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최자식 목사님 있잖아요. 최자식 조인기 목사님 장모님 아드님이 김성황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김성애 사모님 김성수 목사님 제가 조카 사이라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유명하지. 그래서 그쪽 교단에 가면 이력서가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다. 이러면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우리 장모교단에서는 몰라요. 저는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는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상의 재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 그러지요. 누가 시루떡을 갖고 왔어요. 시루떡을 시루떡을 갖고 와서 드세요. 그랬어요. 그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으면 돼요. 근데 고사지면 떡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안 먹어도 그만해요. 머릿고기를 갖고 왔어요. 머릿고기를. 근데 그냥 갖고 와서 먹으래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이거 우상의 재물이에요. 고사한 거에 안 물어봤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먹고 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고사지면 머리라는 거예요. 우토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먹으면 돼요. 몰랐을 때는 먹으면 되지만 이게 고사지는 머릿고기라고 하면 먹지 말래요. 그까짓 거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과 10장 하나를 말씀해는 사도바울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우상의 재물 고기 안 먹겠다. 왜? 밑에 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그까짓 거 안 먹어도 그만이란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내가 와인 한 잔 먹대. 뭐 그래요. 여러분이야 괜찮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구역에서는 나시린 애기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술과 관련돼서는 씨앗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술 마시는 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쳐다보냐고 설교하는 걸 찾아보야지. 그치요? 하여튼간 씨도 쳐다보지 말고 술 마시는 것도 쳐다보지 말래요. 나시린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지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날 도마태복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돈이 있었으냐 안에 그까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대부분 공부하신 분명 기억나요? 모세를 하나님이 썼거든요. 모세 모세는 80살이었어요. 그 당시 여우수와는 더 용맹스러웠어요. 더 그잉도 하나예요. 말도 아론은 더 잘해요. 모세 자체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썼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와세요? 손들어 놔봐요. 거기 나와세요? 없지요. 그치요. 하바드대학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없지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 애굽의 왕자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아멘 호텍 이세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호텍 이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있는데 그 왕과 바 그러니까 이집트어로 왕 그러면 파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루라는 단어가 이집트어로 왕이라는 것이에요. 왕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되어있어요. 그 사람이 아멘 호텍 이세라는 사람인데 족보로 따지자면 모세의 조카예요. 모세의 조카 그러니까 족보로 혀, 피는 안 섞였지만 족보로 따지자면 자기 조카가 지금 왕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자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바루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인들 중에 유일하게 모세의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널 택한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안 쓰세요. 왜? 능력은 하나님이 주면 되니까 그런데 뭘 쓰느냐 하면 신분을 쓴다 신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봉 1장 12절 하나님 말씀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바람이 권세를 받으면 태풍이 되는 거예요. 파도가 권세를 받으면 그게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권세를 받으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십에 권세를 받으면 여러분 나라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세를 붙여주시면 그게 재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식의 권세를 받으면 여러분이 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권세를 주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써요. 신분 목사라는 신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장로 성도라는 신분을 쓰는 거예요. 이 신분이 마가범 16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의 방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녹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마태원 16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에 고백을 하면 로마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고림논서 12장 가면 은사장인데 12장 3절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크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똑같은 말 히브리오르는 메시아 헬라우르는 크리스도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는 구세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저 부처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싸는 건 여기 없지. 그치요? 예전에는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불교에는 메시아가 미륵불이에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종말이 되면 하늘에서 쫙 나타났는데 그게 미륵불이 와요. 미륵불이 구세주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각 종교들마다 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마다 구세주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됐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크리스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미륵불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WCC가 잘못하고 있다면 4등전 4장 12절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 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서에는 바로 우상 문제 그래서 우상의 재물 누가 갖다주면 그냥 먹고 시장 가서도 정류 좀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내려가고 돼지고기 살 때에 혹시 이거 무당이 푸다 끓이 안가니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살아요. 누가 시루떡 갖다주거든 이거 고사지는 떡 먹지 말고 말 안하고 주거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어요. 알았죠? 물론 시루떡 자체가 팥구물이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는 있긴 하지만 그냥 먹으면 돼요. 맛있게 알았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는 고린도교에는 은사가 참 많았어요. 은사 그래서 방원 방원 이런 방원 하시는 분이 있죠? 방원 받으세요. 방원은 텅이라고 영어로 텅이라고 사투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방원 방원 하겠지만 방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방원 방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 사는 방원 하나님을 향해 사는 방원 이거는 곤도연서 14장 1절에 1절에 1절 2절 1절 1절에 보면 방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원 몰라요 방원 하시는 분 계시죠? 방원이 뭐야?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방원 방원이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방원은 로마서 6장 6장 29 8장 26절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은 영이니까 영 우리의 정신은 스피릿 영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이 눈에 보인다면 아주 기가 허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눈에 보인대요 삼계탕을 넣어보세요 삼계탕 알았죠? 귀신이 만약에 눈에 보이거든 무슨 기도에서 하나님 귀신 그렇게 하지 말고 삼계탕은 거에요 삼계탕 기가 허해서 보이는 거에요 기가 허해서 알았죠? 영인데 눈에 보여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강의는 껌 쓰고도 됩니다 딱 딱 소리만 안 내면 돼요 커피 마셔도 돼요 커피 마셔도 돼요 커피 마셔도 돼요 자유롭게 마셔요 뭐 간식 먹어도 돼요 대신에 소리는 내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커피도 드시고 껌도 드시고 저는 예전에 풍선껌 갖고 다니면서 조는 학생들한테 줬어 열심으로 조르라고 줬어요 껌 풍선껌 이만하잖아요 그렇게 씹으셔도 돼 알았죠? 전혀 우린 지금 자유롭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하시면 돼요 아 오늘은 좋았군이니까 지난 토요일 날에는 와 무서웠어요 내가 내가 긴장해서 너무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가거든요 분석을 아래위로 스케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막 졸아서 있어요 오늘은 뭐 이렇게 편하시네 오늘 보니까 미인들이구만 다 다 미인들이 오늘 보니까 다 미인 편안해 보이세요 확실히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 예배근을 받으면 얼굴이 미스코리아 같아 미스코리아는 화장을 하면 미스코리아 안 하면 그냥 청년이야 청년 우리 왜 미스코리아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이렇게 와 교회 그러면 청바지 입고 그냥 와요 맨 얼굴로 그럼 그냥 청년이야 목사님 저 오늘 친구 만나요 그리고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는 화장하죠 화장하고 나갈 때 미스코리아야 진짜 미스코리아야 그래가지고는 미스코리아에 저거 수상을 하면 그러죠 청담동 원장님에게 감사해요 화장발이 되니까 화장발 근데 여러분은 화장발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얼굴이 다 편해 오늘 청년에만 받은 것 같아 오늘 예배가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다들 편안해 보이고 허원해 보이시네 자 그래서 대신방언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할 수도 있지만 생전 처음 듣는 분들이 기절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전 안 할게요 하여튼간 그래 자 그 다음에 대인방언 대인방언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말해요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알아 듣잖아요 그쵸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 그쵸 일본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끼리 알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알아 들으니까 장세기의 11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 얘네들이 많이 통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말을 흩뚝을 했어요 그래서 모여 이러니까 그 소리를 알아 듣는 사람은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영어를 알아 듣는 사람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일본말로 하니까 거기에 글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말 알아들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때 나눠져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흩어지게 돼요 그게 대인방문이에요 대인방문 그래서 장세기의 3장 1절 2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그쵸 하나님께서 야 아담 너 왜 먹었어 야 하와 너 왜 먹었어 인마 이렇게 그쵸 뱀한테는 물어볼 가치도 없어 그 놈은 하여튼간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그 대신방문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대인방문 그 다음에는 대굴방문이 있어요 대굴방문 대굴동물 동물과는 방문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은 동물들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했대요 새들하고 이야기하고 와 강아지하고 이야기하고 와 너 죽겠어요 강형욱 강아지 대통령 몰라요 여러분들은 강형욱이라는 분이 있어요 강아지 돼서 대단히 사다라 그래서 아 그 사람은 대화를 하는지 말이야 스타가 돼서 스타 유튜버 스타가 됐어요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방송에도 나오고요 뭐 어디 봤더니 광고도 나오더라고 강아지 보험 드세요 동물들하고 대화가 돼 그래서 요거는 민숙이 22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랍나라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 목사님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나라를 축복하면 당신 북의 영화를 보장할게 이랬어요 안 갈래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다고 가다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그게 나곤의 타장마당 기돈의 타장마당이에요 역대상 13장 9절 말씀 보니까 기돈의 타장마다 사무에라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나곤의 타장마당 이렇게 나와요 그 기돈과 나곤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지명에 따르는 의미가 있어요 기돈이라는 것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재앙 나곤이라는 것은 나곤 나사 그렇게 외우면 돼요 나곤이라는 말은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잘 돼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사는데도 막 잘 돼요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 1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 이랬는데 못 가요 다 스스로 갈래요 그렇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를 탈 때까지는 태풍이 안 일어났어요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도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고 태풍이 막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네 타장마당 낙원의 타장마당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가는데 낙위가 자꾸 벙림을 쳐요 그래서 왜 안가 발로 찼어요 인식이 안 갈래요 막 때려 때렸어요 그리고 칼을 써서 난 죽었어요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낙위의 말을 짠 열으시잖아요 왜 때려 이랬는데 주인한테 막 대들어 왜 때려 내가 언제 주인님 말씀 내가 불순종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불순종 할 때는 아 이놈이 이게 왜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럴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지 왜 때려 말 화가 나가지고 이게 또 덤벼 그래가지고 칼이 쓴 넌 죽어버렸어 인마 그러니까 하나님 또 발람 선지자가 눈을 짠 열리니까 거기에 칼 들고 천사가 딱 서요 그게 바로 기도네 타장마당이 낙원의 타장마당이에요 응 그렇죠 그래서 낙위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민숙이식 인상이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하고 항아하고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대우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하니까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대신 방언을 통역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대인 방언을 지금 대인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방언을 알아들려면 영어 공부를 하면 돼요 영어 공부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대인 방언을 읽힐 수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아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해 그래서 방언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거든 고인동서 14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열 번만 읽어버리면 누가 방언을 물어보면 탁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인동서 14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방언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응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한 30분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방언들도 받는 게 좋아요 주세요 자 그래서 방언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성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성문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문제가 많았어요 성문제 그래서 아버지가 새장갈을 들면 아버지가 새장갈을 들면 아들이 그 세움나하고 성관계를 할 정도 그래서 대단히 문란한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찬 문제도 등장 성찬 성찬 우리 성찬 예배 때 떡 요만한 거 하나씩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여기 이제 위에 써놨는데 사둠전 18장 11절 하나의 말씀 보니까 부리스길라와 아울라 부부가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태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유태인들 로마에서 다 나가 이렇게 다 쫓아내요 그때 쫓겨나왔던 사람들 중에 부부가 둘 다 믿음이 좋았어요 아담은 믿음 좋았잖아요 하와는 안 좋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좋았잖아요 사라는 안 좋았잖아요 야곱은 믿음이 좋았잖아요 라헬은 안 좋았잖아요 욕은 믿음이 좋았잖아요 욕의 아내는 안 좋았잖아요 부부가 믿음이 좋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부부가 믿음이 좋으면 그래서 마태모 18장 2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했고 18절 19절 말씀에는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풀고 자면 하늘에서 또 풀릴 것이고 메고 자면 하늘에서 또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당시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서 그냥 유태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맨날 싸우니까 맨날 쌈박질하니까 왜 싸웠느냐 이제 교회가 이제 로마에도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 회당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믿는 교회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쌈박질하는 거야 서로 왜 우리 성도 빼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니네 유태인들 골몰이 아파 다 나가 인마 싹당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부부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조금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체인점이 있잖아요 지금 체인점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체인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된 직업이 뭐냐면 천막짓는 일을 했어요 사도바울이 천막짓는 일을 했죠 천막짓는다 라는 것은 지금으로만 건축업과 비슷해요 그걸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냥 자기네만 이렇게 오손도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체인점을 둬가지고 할 정도로 큰 위자였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을 만나니까 사도바울에게 청담동 빌라를 내줘요 청담동 빌라 청담동에 있는 아주 고급 빌라 그거를 사도바울에게 딱 내줘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뭐 이런 사람들 인해서 부유한 그러니까 건물도 제대로 갇혀있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야당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아유 이건 뭐 세상이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야당 좀 기질이 있는 사람은 한 번 엎어졌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까지 하다가 바둑을 두는데 지게 생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판을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열수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이 안에 어떤 도전 같은 그냥 막 쌈박질 누가 그냥 손만 대봐 싸울 거야 막 이러는 게 많아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였지만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두고 유대주의자라 그래요 유대주의자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례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너 한례 받았어? 안 받았지? 그럼 너하고 나보고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례파 한례 안 받은 사람은 무한례파 이랬어요 그리고 넌 누구한테서 얘기 받았어? 나는 아울러에게 받았어? 나는 사도바울에게 받았어? 야 나는 예수파야 막 이렇게 아울러파 사도바울파 예수파 막 이렇게 파벌이 또 이렇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자꾸 대립을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 문제 있는 교회 그러면 고림대교회 그러니까 성적 문제 그 다음에 또 뭐에요? 우상 문제 뭐 어떤 건 온갖 문제 그러면서도 또 방언을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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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 그러니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요 여자들이 질문해 목사님 목사님 그 설교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 그래서 대답해주면 저기서 또 질문해 질문을 여기서 또 해 그러니까 야 여자들 교회에서 조용해 인마 막 이랬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 왜냐면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배우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에요 여기도 남자분들은 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질문을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이럴 정도였어요 대단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사도가 우리 풀어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 책 1번 끝까지 견고하라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시간이 제가 봐도 여기가 좀 있어요 16장까지인데 우리가 12강의 12강의를 하니까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1절로 9절 말씀을 1절로 9절 하나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음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자 여기에 이제 사도가 우리 편지를 쓴 것이 이게 55년에서 59년 정확하게 몇 년 딱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데 그 정도에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다 에베소 에베소 교회 뭐 두아디라 서머나 버가모 교회 이렇게 나오지 요한계실 7개 그거는 터키 지금의 터키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시리아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이렇게 하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그 다음에 여기에 히에라골리아 여기 골로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골리아에서는 온천이 나와 온천 그 다음에 골로세는 골로세는 온천이 식어요 그리고 여기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어요 온천이 흘러가다가 미지간물이 되는 것이 라오디기아 교회 뜻도 미지근해 에베소 에베소 에베소에서 배를 타면 40분 만에 반모섬에 갈 수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두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그리스 땅이에요 어쨌든 여기 에베소 에베소에 썼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 아까도 말했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에요 알았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22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에요 이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에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돼 예수님 믿냐고 당연하지 믿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마르티아 죄 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죄 이렇게 말할 때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게 철학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그 단어를 쓴 거에요 그래서 인마늘 칸트는 여러분이 잘 알면 카테고리지 카테고리 그쵸 카테고리는 우리가 한글만 한자로 범주라고 해요 범주 어느 범주 안에서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인마늘 칸트는 바로 카테고리라는 걸 말해요 사랑을 하되 사랑은 여기까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심한데 계속 쫓아다니면 그게 스토크가 되잖아 그치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또 뭐 너무 짝사랑이 심하다 이래도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범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카테고리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 그게 뭐냐 그 범주가 뭐냐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요 그걸 죄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을 빗나갔어요 그게 죄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품이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는 크리스토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다 죄에요 그거는 그냥 다 죄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건 뭐 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파라클레토스 역설적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 1장 이제 보면은 십자가의 도 크리스토의 십자가의 도 라는 얘기가 나올 거에요 자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학을 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강의를 하고 보니까 아 이게 신학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어떤 해석을 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쓰여진 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머리에 다 수글을 써라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도가 우리에게 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서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할레 무할레 아볼로 그 다음에 바울파 크리스토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4절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해 그 감사의 이유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 3 5절에 나오죠 5절 5절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는 이는 감사할 이유가 뭐냐 이는 첫째 너희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자 뭐가 풍족하다고요? 모든 지식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자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돈 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족하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신학과 신앙 신학과 신앙이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은 아는 것 그 다음에 신 뭐야 뭐랄지 신앙과 신 신앙은 믿음 신학은 아는 거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에요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두고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잃을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못 이겨 못 이겨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은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아는 사람은 함부로 설계를 못합니다 아니까 자 지식의 풍족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고린도 교회는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다행 자 이제 그 다음에 6절 하나님 말씀 봐요 자 신학과 신앙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 자 두번째 6절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그리스도 증거감 너희 중에 경고하게 돼요 무슨 증거요 그리스도의 증거 체험적인 신앙이요 체험적 신앙 아 우리나라에 한때 기복신앙 기복신앙 이래가지고 기복신앙 물러가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기복신앙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기복신앙이란 건 기본적으로 없어요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복 안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보성 사라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말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 선하냐 왜 싸우냐 부부 싸움 왜 하냐 저 나 괌에 여행 한번 가고 싶어 여름에 그랬더니 남편이 못 가 돈 없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안된대 싸우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싸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인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게 있대요 자 그러면서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연무요 자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주는 글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래서 잠원 10장 22절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부자 되게 만들어 준대요 그렇지만 근심을 겸하여는 안 주신다고 써 있어요 부자인데 근심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디모데우서 1장 7절 하나님이 말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써 놨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두려움이 안 생겨요 당대해요 하나님께서 확 믿음을 주니까 사무엘 사무엘 37장 하나님이 말씀해 골리아스를 대적해 불레세 지금 팔레스틴 불레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지구 서안지구 그래서 1947년 이죠 유엔에서 자꾸 싸우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하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자꾸 싸우니까 분리독립을 권유를 했어요 그럼 너네 땅을 나눠가자라 그래가지고는 서안지구 그쵸 밑에는 가자지구 예루살렘은 누구 땅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텔라비부가 수도지 그쵸 하여튼간 예루살렘은 누구 땅도 아니고 지금 나눠갖고 그러니까 골리앗나라와 다윗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딱 대적하잖아요 두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근심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가지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지식 그리고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체험이 있어요 체험 증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안 받아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말로 하면 백문이 부력 일경이에요 한번 맛을 보는 게 수박 거슬물면서 맛있겠네 꼭지가 싱싱하니까 배꼽이 좁으니까 맛있겠네 아무리 그려봐야 돼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응답을 받아 봐야 돼 응답 받아 봐야 돼 체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상제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희망이 있어 이유는 지식이 풍족하잖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있잖아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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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또 말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할지 세 번째는 모든 은사 은사 카리스 카리스 선물 하나님이 주시면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는 다 선물 선물 부자가 되게 하는 거 선물 하나님 권세를 주어서 정치하게 하는 거 선물 자녀들 잘되게 되는 거 선물 하나님이 선물해 선물 샘플은 샘플은 아무나에게 줘요 샘플은 아무나에게 줘 아무나에게 선물은 볼펜 하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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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물 요 펜 하나가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면 관계가 있어야 줘요 이거를 샘플로 줄 때는 막 줘 막 줘 그렇죠 그러나 콩 안쪽을 선물로 주려고 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요한국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장여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믿음 믿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희망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 이때까지 기도해서 희망 받아봤던 적이 있지 않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체험이 있지 않냐 그리고는 지금도 여기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문 16장 구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돼